아내가 창조한 맛입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전업주부인 아내 요리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는 남편의 고민입니다. 이 아내는 원래도 사실 요리에 관심은 있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이 위암에 고혈압 그리고 당뇨까지 겪다가 상당히 좀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건강식에 눈을 떠버린 건데요. 그러면서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서 자연식만 찾아보길 시작을 합니다. 그 자연식이라고 하면요. 모든 장류도 집에서 직접 만들고 화학 조미료도 쓰지 않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쓰는데 각종 채소로 가루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설탕 대신에 양파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단맛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할 수는 있어도 맛은 늘 뭔가 빠진 듯이 좀 맹맹하다고 하는데 이게 된장국이랑 미역국이랑 맛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MSG 맛에 익숙하잖아요. 이 남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아내 입장은 처음에는 맛이 좀 없을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면 다 괜찮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거다라면서 계속 먹기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MSG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식습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오히려 맛없는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희 오빠.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다, 오빠. 나도 화학 조미료 넣으면 진짜 편하거든. 이게 다 너무 오래 살라고 하는 짓이야. 잔말 말고 입 벌리고 빨리 드셔. 아, 동그라미. 아, 이거 딱 구도가 좋습니다, 오늘.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남편. 선영아, 제발 착각하지 마. 이건 건강식이 아니고 그냥 음식이 맛이 없는 거야. 네가 음식을 못하는 거야. 나 진짜 맛있는 집밥을 먹고 싶어, X. 사모님이 진짜 그러세요? 우리는 맛있게 먹자 주의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MSG로 범벅을 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아니, 사모님이 음식을 못하시냐고. 잘한다니까요. 아니, 질문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참고로 선영이라는 이름은 우리 백 전호사님의, 진짜 사모님의 조남입니다. 자, 우리 승희원님부터. 네, 네. 아니, 몸에 좋은 음식 원래 입에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장모, 장인어른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분명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짜고 MSG 많이 드신 거 드시고 싶으면 식당에서 한 그릇 드시고 집에 와서 그거 안 드시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 저는 미역국이 된장국하고 맛이 같아도 해주는 거라면 저는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심이... 아니, 진심이... 약간 손마음이 드러났어요. 도저히 못 드시겠으면 바깥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아, 진짜? 안 먹으면 더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왠지 이 소장님 말씀은 좀... 저는 이렇게 답이 단호했던 질문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이거 보게 겨우 셨습니다. 아, 호감 날라리가 났다. 제말로도. 정말 아무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해보는 현실을 처해봐야 아, 그 밥이 진짜 좋은 밥이었구나. 제가 정말 바쁜 와중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최대한 이렇게 메메시지 안 넣고 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또 엄마의 맛, 건강한 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요리를 잘해서, 잘하지 못해서도 이유가 있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건데... 요리를 못해서이기도 하시면요. 네, 그것도 있지만... 저는 거기다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 10배는 더 귀찮을걸요? 그럼요. 네, 훨씬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식, 맛없으면 바깥에서 먹고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집에서 먹는다니까요. 집에서 안 먹는다고 했어요, 아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박 소장님이 밥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일방적 사랑이고요. 일방적 사랑은 스토킹입니다. 아,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아니,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밥 해주는 거에 또 스토킹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창조적인 식단은 남편이 지금... 왜 지금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원래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로 아예 못 먹을 정도 수준이라고, 남편이. 생각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MSG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려요. 아, 진짜? 이거는 양당사자가 서로 의견을 나눠서, MSG를 조금 넣어가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 방향으로 가야지, 아예 MSG 많이 넣는 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넣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게 훨씬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식으로 올인하는 건 사실상 스토킹이다. 아주 또 신박한 논리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지읏, 기역, 이응님은요.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데 불만 가질 거면 그냥 해서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광님은 오히려 또 이 아내분을 두고 나의 이상형이네요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이님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시거나 안 되면 몰래 라면 스프 휴대하세요라고 좀 방법을 찾아주셨고요. 이현정 님 조곤조곤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MSG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MSG 안 넣는데 기존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더 해보시면 실력이 느실 거예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그렇군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